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모닝 에버바디 암 닥터케이요. 떼창 해주시고 열렬한 환호 너무나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원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먼저 짚고 나가자면 동시효과 우리나라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미국이 전일 금요일이죠. 하락을 좀 했었어요. 보시게 되면 0.43% 하락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04% 하락.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1.50% 하락. 독일은 플러스 0.44%로 마감했습니다만 영국은 소폭 하락했고 프랑스는 또 소폭 반등했는데요. 미국이 애플 실적 때문에 기술주가 좀 흔들렸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일단은 강력한 반등세 시연 이후에 갭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밀렸으나 다시 땡기는 이 정도 낙폭은 여기 3,4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당일만 봤을 때는 0.4% 정도 빠졌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를 다 밀려서 끝난 게 아니고 끌어당겼거든요. 지지권에서 지지 한 번 더 확인됐고 저항받는 것이 이상할 만한 자리가 아닌 아주 당연하다고 할 만한 자리에서 저항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꼴이 당기면서 지지세도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리고 아래 꼴이 좀 당겼는데 마찬가지로 3일,4일 정도에 바닥에서 올라온 비율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우리 주말에 같이 공부 좀 했었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는 같이 하락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강연회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자 야간선물시장 마이너스 0.6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2861개약으로 매도 해서 야간장 하락했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자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 아침에 이렇게 전일 미국시장과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 지금 동시효과가 플러스 들어오고 있다. 아 그럼 일단 생각보다 강세 출발 하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가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32% 콜옵션 저기 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이제 꽝 되기 직전인 거는 마이너스 60%도 나고 있고요. 푸드옵션은 36% 상승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옵션 강연회에서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옵션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매매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물옵션 아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상황에서는 중간선거가 11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쪽이 독식하기보다는 상하원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11월 7일, 8일 FOMC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 긴장감 넣어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이슈들 몇 가지 있는데요. 미국, 중국 무역전쟁을 조금 이제 화해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또 실무진에서는 또 결코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촉각을 좀 권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1달러 대비해서 7위안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이룰 것인지 그 부분도 체크리스트고요. 우리나라도 환율 지금 상당폭 그래도 고점부에서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시장에서 매도하던 것을 매수세 들어오면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3일간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자 대략 계산해봐도 한 9천억 가까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볼 때 그냥 반짝 들어온 것은 아니다. 자 물론 강한 종목을 주도주 구둔을 사드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폭과대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공매도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쇼커브링 물량도 좀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도주 군으로 저희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차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시효과 갚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하나 또 우리가 닥터케이가 방송 제목도 셀트리온 보초방송이라고 명명해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미국의 1년간 매출이 20조 매출을 이루고 있는 에브비라는 회사가 자가 면역 질환치료제 휴미라의 가격을 10%에서 최대 80% 정도 인하하겠다. 가격 경쟁으로 한번 맞장함 뜨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바이오주 지금 현재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출석책과 함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현재 포트폴리오 U플러스는 소폭 상승 NC소프트도 추가 상승 SK이노베이션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GS홈쇼핑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홈쇼핑 보실 때 GS홈쇼핑 안 보셨습니까? 롯데쇼핑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주주 여러분들 GS홈쇼핑에서 나갈 때까지는 휴지를 사든 생필품 사든 GS홈쇼핑 좀 많이 이용해 주시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70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스카 땡큐 덕분에 잘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같이 했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셨네 그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이상징후를 제가 빨리 만약에 캐치 못했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팬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서 제가 갓길로 바로 안 붙였으면 아마 저 세상 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야 차 세우자마자 연기가 나가지고요. 점검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출발할 때도 점검을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잘 올라와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와 끔찍했습니다. 제 옆에 양양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예쁜 아가씨가 저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뭐 살만큼 살았는데 50 50 다 됐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죠? 와 끔찍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시간 서 있었어요. 아 근데 헌신적으로 내려가던 길 다시 되돌려와준 우리 오스카 창우 동생 땡큐 땡큐 베르마치 땡큐 그래서 지금 하락 야 또 동시효과 지금 코스피는 하락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개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출발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오늘은 방송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조금 평소하고 좀 다르죠? 간도 약간 두근두근 거린 것 같고 좀 이상해요. 하하하하 그것이 아 레이스를 할 때 무슨 업종이든 무슨 경기든 레이스 할 때 휴식이 약간 있으면 휴식이라 해야 됩니까? 공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닥터케이가 금요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방송을 야간방송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오프라인 강연에는 했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좀 평소하고 달라요. 양아 큰일 날뻔했다. 그지? 아직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싫으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그지? 우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자. 야 근데 저 눈물 날 뻔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케익을 동생이 사주는 거예요. 창동생 어스카 새로 태어나신 거로 생각하시고 사고 안 나서 제가 축하드리고 싶다고 케익을 사주는데 사실 눈물이 좀 났었어요. 자 큰 전광판 보면요 감정이 좀 울컥 울컥 하고 있어요. 자 IT 시가총액 상의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상승세 주도적으로 IT가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오늘 좀 약세로 쉬어갈 것 같고요.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좀 했었죠. 건설 철강은 별로 좋지 않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약세 통신 통신 뭐 비교적 약부합 정도고요. 바이오 셀티넌 삼행제 비롯해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둘이서 차 타고 오면서 상당한 지나간 아 아픈 이야기들 내지는 살아온 이야기들 하면서 처음 보는데 묘하게 우리 채팅방에서도 우리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올리자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서버트도 그렇고 얼굴 처음 보고 그러는데 너무 친숙한 거 있잖아요. 많이 봐도 우리 한 두세 번밖에 다 못 봤어요. 그렇게 친한 것 같아도 얼굴 두세 번밖에 못 봤다고요. 세 번 이상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양이 한 세 번 네 번 봤나 강연에 오프라인 그 다음에 모임 세 번 한 세 번 정도 봤겠네. 나머지 두 번 정도 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가족처럼 친밀감 있고 손수 케이크 만들어 오시고 꽃다발 정정해 주시고 각자 또 소정의 선물들 조금씩 준비해 주시고 딱 듣기에는 딸랑이 다 선물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저 높은 곳으로 두 손 꼭 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흔들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하하하하! 우리는 성공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몸도 두드리면서 하하하하! 어! 기분 좋아. 자 시장은 흔들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열심히 손잡고 으쌰으쌰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닥트K와 함께 예이야. I'm 닥트K야! 하하하하! 내가 세력이다. 누구예요? 님입니까? 아니면 진입니까? 헷갈려. 아직도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가림님이에요? 누구예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이 야 진아 가림님이 니하고 아이디 갔다가 바꿀 때까지 시간 걸린다던데 모르겠다. 아 일단 니는 파란색이네. 알았어. 니 지금 아니면 니 간단하게 프로필 사진 하나 좀 살짝 바꿔주면 좋겠다. 지금 누군지 난 몰라. 헷갈려. 쓰읍... 야...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어... 좀 순항 하기보다는 지금 아... 난항이 예상되는데 기분 별로입니다. 반등 강할 때 반등하지 못하고 쉬워졌는데 오늘 해피 또 조정장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도 재내리기사 야... 제약 회사 딜러거든요. 파워 딜러 여러분들 하하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우리는 자 일단 동시효과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야... 지금이 뭡니까 GS홈 쇼핑 그대로 크게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법 가벼운 종목이라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별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같이 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죠? 자 그건 그거고 빨리 시장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20일권 장관입니다. 여기를 아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스트레이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낙폭 좀 있습니다. 고스피 마이너스 0.77% 하락 출발했고요. 고스닥 마이너스 0.55%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 강하게 밀리면 안 돼요. 강하게 안 밀리고 추세 상승 추세 끝내주게 반등했기 때문에 반등이 아니고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훼손하지 않는 한 60일권 정도 아 해서 멈추고 재빠른 반등세 나와야만 추세 유지됩니다. 여기가 강하게 뛰어넘기는 상당히 어려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또 페이크 한 번 나올 수 있다. 무슨 페이크? 미국이 하락폭제법이 있으니까 밑으로 처지겠지 올 만큼 올랐죠? 자 밑으로 빠질 거야 하면서 푸드옵션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선물 매도세가 많이 들어오면 또 공방 밑으로 아 빼놓은 척하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자 달님 반갑습니다. 중국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교수는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더 대우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본인이 느끼시고 불편하시다면 정정합니다. 중국어 박사님이세요. 니하우 이런 거 좀 가르쳐주세요. 자 마이너스 0.96% 하락 마이너스 0.93% 하락 양대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전부 매도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현재 자 GS홈쇼핑 빼고는 포트폴리오 비교적 안정권입니다. 아직까지 GS홈쇼핑 등락폭 상당히 심한 종목이니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점 나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던지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다시는 코스닥 안하는 생각이 있어요. 코스닥 호가가 지금 별로예요. 뻑금뻑금하죠. 뻑금뻑금이라면 말을 알아들을지 몰라도 한둘 막 빠져 있는 경우 좀 있고 호가가 비교적 두텁지 못합니다. 세게 던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던질 때 살살살살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밑에 여기 내가 호가로 물량 막아 놓으면 주가 못 올라가요. 막아 놓지 마십시오. 살살살살 매도 매수하려는 호가에 살살살살 나중에 청산하시더라도 하시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던져가지고 내가 던져가지고 다 빼는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양대시장 매도 나오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시킬 때 프로그램 매수세였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140억이죠. 코스피 코스닥도 한 180억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상의 이거 나중에 체크하죠.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율이 지금 실시간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정권사에 전화 좀 하십시오. 아니면 댓글 좀 남기십시오. 좀 제때 제때 좀 못하냐 이렇게 아시겠죠. 수수료 받고 물론 뭐 자기들 다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1121원입니다. 소폭 오르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분이 지났는데 그죠? 아이고 참 자 여기 안 깨는 게 중요화됐습니다. 61 여기 여기 이만 안 깨고 적당히 움직이고 반드시 더 놓으면 이렇게 나쁘진 않다. 외국인 기관 강하게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좀 별로예요. 자 뉴스에서 보면 반대매매 신용장고 좀 줄긴 했으나 상당폭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응 자 82분 보고 계시네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브 무료방송하는 입장에서 좋아요도 없으면 힘이 떨어져요. 셀트리언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1권인 5분봉에 61권인 23만 5천원 깨는지 여부 24만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25만원 깨진다면 밑에 23만원권 정도 지지 잘하는지 여부 24만원이 돌파된다면 24만 5천원이 잘 돌파되는지 여부 야 뭐 모든거 다 체크해야 되냐? 예 체크해야 돼요. 왜? 지지저항대거든요. 닥터케이드의 특기가 지지저항대를 잘 잡아내는게 닥터케이드 특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드리는 권역에서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 뭐 뭐라고요? 돌파는 강하게 저항권에서 지지 아 조성받는 것은 약하게 그러면서 저점을 자꾸 높여나가야만 뭐가 유지된다? 상승추세가 유지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면 3번 눌러 예이야 자 셀트리어는 딴거 필요없습니다. 23만 5천원과 23만원대 강한 지지권 역할을 하는지 저항은 24만원과 24만 5천원대 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잘 체크하셔라. 현재 나머지는 다 필요없어요. 현재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NC소프트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아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 깨졌어야 되는데 재빠르게 반등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LG유플러스 새로운 케이블TV 유선사 인수 준비중이다. 만약 그게 인수 성공하게 되면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강자가 될 수 있다. 통신주에서 새로운 강자 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다. 자 우리 팀들이 올려준 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팀들 다시 한번 박수 아침에 뉴스 막 올라오고 자신이 분담을 적절하게 했어요. 능동적으로 해주면 시간 전략 확실하게 되고 좀 더 본인이 전공이나 현재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마이너스 1%대 60일선 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그러면 한 단계 더 밑에 여긴 또 지켜야 돼요. 자 코로나 아 코로나 좀 이상하죠. 발음이 그러나 여기 깨는 척하다가 들어올리면 굿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깨는 척하다가 들어올리면 굿이라고요. 왜? 여기가 깨지면 선물 트레이더 옵션 트레이더들은 하방 확신을 가지거든요. 미국도 빠졌겠다. 야 60일도 깨지네. 하면서 밑으로 쏠리면 메롱하고 들어올립니다. 걸레되면 굿이에요. 고구마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장초반에 자 GS 홈쇼핑 낙폭 축소 하고 있어요. 홈쇼핑 홈쇼핑 뭐 보셔야 된다? GS 홈쇼핑 11일 번가 이런 거 말고요. 팀원 이런 거 말고요. 당장은 우리가 주주일 때는 GS 홈쇼핑에서 사주시고 시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야 얘가 진짜 등락이 심해요. 와 이렇게 잡주일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자 NC 소프트 추가 상상합니다. 정거점 돌파하고 있어요. 굿! 자 시장 요거 들어올리면 된다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61선 재빠르게 탈환하고 자 2084 인근 그리고 21선만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게임 오버 아 발음 괜찮습니까? 너무 굴렸어. 자 SK이노베이션 보압권으로 땡겨 올렸어요. 주도주예요. 안 죽을 거예요. 잘 자 조금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주도주 돌아갈 때 우리 종목들 간다구요. 그죠? 닥트K가 뽑아낸 종목들 비교적 강세 종목들입니다. 다음 턴은 우리 차례예요. It's my turn! 나도 안 가자. 갈 수 있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체크하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보압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21선인 21만원 전략들 제시하면 노트에 메모 잘하십시오. 닥트K 풀타임으로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거 못 볼 때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자 21만원권 가면 밀린다. 적당히 챙기십시오. 자 외국계 매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굿! 굿 아니고 굿! 이렇게 해야되죠. LGO 플러스 아 얘도 참 지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평균 단가를 봤을 때 10 15,000원 여기가 평균 단가를 봤을 때 너무 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여기 단기 박수권이다. 여기 강하게 지지하고 16,400원만 강하게 돌파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요? 넥라인입니다. 일단 깨지긴 깨졌어요. 그래서 약세입니다. 현재 강하게 못 가고 있어요. 이것이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 턴할 때 강하게 가기를 바라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좀 약세 국면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16,400원 너무 저항이 심하다면 적절하게 끊고 나오십시오. 이거 플러스권에서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돌아설듯 말듯한 것 같은데 조금 조정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위로 16,400원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시장도 조정권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끊고 나오시라. 다 끊을 필요는 없어요. 차익실은 조금씩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완전 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요. NC소프트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거점 인근 오면 적당히 끊으면서 가십시오. 45만 5천원 목표치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요. 한, 둘, 셋, 넷 올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쳐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던지지 말고 적당히 끊으면서 나와야 돼요. 적당히 자 외국계 또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외국계 플러스 아 마이너스네. 아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약간 오리지널 창고 말고도 들어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9만 5천원 지금 상승 중이에요. 아 9만 5천원이냐 9만 5천주 외국인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아 이게 문제예요. 아 참 외국계 소폭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19,100원 아 19만 1천원 깨지면 비중축소 조금씩 해야 돼요. 저는 강하게 상승하길래 좋다 했는데 자 바이오 강세 출발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24만원대 저항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대 어디라 그랬습니까? 24만 5천원과 25만원대입니다. 21선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양호한 겁니다. 일단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한 반등 때문에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돌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여기 7만원대 지지 잘해야 되고 21선인 7만 5천원대 얼마나 저항해서 잘 돌파 시도 넣었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그리고 6만 2, 3천원대 얼마나 저항을 잘 돌파하느냐 여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바이오주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역품 개협으로 날랐어요. HLB도 저항권입니다. 9만 6천원 여기 위에 이평선 3개 4개 뭉쳐있습니다. 3개 뭉쳐있네요. 그죠? 저항을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필두란 IT 강한 반등세 이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SDI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전지 약세고요. 자 남북경역 약세고요. 엔터주 약세입니다. 자항권이에요. 자항권 자 중국 관련 호텔 관련 면세 관련 자 약세예요. 여행주 시장 시장 한번 체크해보더라죠. 자 일단 밑으로 깨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올릴 폼을 찾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면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깨는 척하다가 들어올리면 좋다 그랬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선물옵션 포인트예요. 밑으로 죽는 척해가지고 밑으로 하방으로 때리는 애들 쟤보이 있습니다. 여기가 딱 깨지면 1분 보건으로 여기 딱 깨지면 밑으로 깨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어올 수 있다. 그거 페이크치고 위로 땡기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콜옵션 풋옵션 풋옵션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외국인이 풋옵션 들어온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해징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매도 때린 거 환매수 들어온 거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개인이 콜옵션 풋옵션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옵션 만기주일이라 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20-30%까지 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아래로 흔들었죠? 자 콜옵션 38% 마이너스 44%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200 270입니다. 그러면 등가격이 270이거든요. 등가격 비슷한 가격인데 37% 박살났어요. 이해되시죠? 자 64% 반등 나고 있습니다. 만기주라서 그렇습니다. 급등당 막 일어나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도 있다. 그것의 선물옵션 너무 관심 안 가지시면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좁은 물론 개 바르겠습니다만 좁은 이 밴드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다 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이가 시장 급 나갈 때 잘 피해내고 잘 피해내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상당히 어려도 잘 나면서 왔는데 이번에 반등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만 닥터케이가 접근 잘 안하는 종목으로 쉽게 말해서 낙폭과 대회 위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왔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 별로 영양가가 없었어요. 좀 그래서 기분이 별로예요. 사실은 자 그러나 NC소프트 강한 상승세 계속 유지 중이고 자 시그널 시그널 드립니다. 여기가 여기가 강하게 깨지면 14만 5천원 강하게 깨지는 폼 나오면 여기 딱 반등 나오면 상관없고요. 여기가 딱 깨진다 싶으시면 한 3분의 1씩 던지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도 막 흔들흔들 한다 3분의 1씩 던지면서 가세요. 이제 차익 실현합니다. NC소프트는 얼만큼 왔어요. 어느 정도 전고점이 인근입니다. 아까 아침 보셨죠? 자 얼만큼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차차차차 차익 실현합니다. 한 번에 다 던지지 말고 왜 이런 거 중요하다고요. 한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올랐습니다. 10일 동안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적당히 왔고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가 딱 무너지는 폼이 딱 나오면 조금씩 챙기면서 가셔라. 자 LG유플러스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일단 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LG유플러스도 15,500원 정도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사실 강하게 못 가서 그렇지 가장 문제는 GS홈쇼핑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19,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세게 던지지 마세요. 사사사살 이것은 깨진다면 한 7% 정도 손실이 날 수 있겠네요. 마음 아픕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게 던지지 마라 했습니다. 있는거 다 뗄 던지면 밑으로 내가 주가 하락하게 만드는거에요. 사사사살 여기 깨지면 사사사살 던지십시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기회 줍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만 5천원 대 여기 안 깨면 문제 없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더 있죠. 나중에 중국 개장하게 되면 여기 60일권에서 장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2.7%로 강하게 20일권은 지지하고 강하게 60일 인근까지 저항성까지 강하게 랠리 지금 4일째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제법 랠리하고 있기 때문에 랠리란 표현은 정말 적당합니까 마는 어쨌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일권까지 20일은 잘 지켜내고 어떻게 가볍게 저항 가볍게 받고 강한 돌파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 놓으면 그것입니다. 탁트케이가 그래도 참 마구마구 말을 날리는 듯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 중국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중국 21선 저항 보고도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기분 별로입니다. 여기 이 날 올라갈 거다 그랬습니다. 이 큰 운봉 떨어지는 날 올라갈 거다 그랬어요. 올라갈 것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연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싫어 홈쇼핑 환율 밑으로 더 쳐졌네요. 양호입니다. 환율이 쳐지고 있는 거 일단 우리 큰 큰 불 하나 끈 겁니다. 자 베이시스 좋지 않습니다. 0.23 이게 확대되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400억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2,7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장중에 들어온 거 보셨죠? 자 오늘은 조금 매도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로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베이시스가 늘어나면서 코스닥도 37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어떻게 잡혀있는가 볼게요. 셀티리온 SK텔레콤 금호소규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현대 모비스 야 랩하는 것 같네 아휴 NC소프트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 아무리 퍼스픽 네이츠 네이버 자 그 정도 들어와 있고요. 매도세 SK하이닉스 유한한 양행 실라젠 호텔실라 삼성전자 셀티론 헬스케어 JYP 바이오로매드 자 바이오주 매도 많이 있어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 현대건설 HLB 현대차 현대로템 제넥신 CJENM 포스코 됐어요.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있고요. 이거 프로그램 매도 컨트롤도 어느정도 가능해요. 뭐 비차익거래로 현선물 같이 연동되는건 차익거래 그 말고 현물만 움직여 만드는 비차익거래로 약간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강 다이오 계통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다. 셀티론 일단 2%대 강한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24만원 안깨고 24만 5천원 안깨면 양호입니다. 24만 5천원 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한데 추세선 상단에 일단 걸렸어요. 여기는 저항권입니다. 이 저항권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우리 주말에 배우셨죠? 자 이 추세 밑으로 깨지면 안좋는데 재빠르게 급등 자사주 취득하겠다는 호재 때문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거에요. 위로 여기 밀리는게 지극히 당연한데 저 좀 가볍게 받고 여기 위로 돌파하게 되면 똑같은 채널로 위에서 놀 수 있다. 좋은겁니다. 일단 셀티론 자 엔스토프트 아직 던질 필요 없어요. 44만 4천원 여기 밑으로 딱 세게 깨진다 싶으면 여기 지지하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공부 다 했죠? 21도 안 깼는데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어요. 5분 봉입니다. 이거는 5분 봉이에요. 5일선도 안 깨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볼린즈 밴드 삐져놓으면 뭐라고요?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죠? 주말에 다 피우셨죠? 평균 표준 편차보다 높게 지금 랠리 급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하는 거 던질 필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정고점 인근입니다. 밀리는 조짐 보이면 차근차근 조금씩 챙겨간다. 알아들었다. 출발 눌러 예이야 forest так 예이야. 정우야 시장이냐? 오늘도 시장 보러 갔어? 너무 멋진 동생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다 진짜 땡큐 마이 브로우 땡큐 알러뷰 여기 안 깨면 던질 필요가 없다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게 딱 깨진다 싶으면 3분의 1 딱 청산하고 여기 더 깨지면 3분의 1 나머지는 좀 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반등 넣는 조짐 보이면 재빨리 시장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재빨리 대응 가능하다 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거 안되면 적당히 하십시오 자 GS홈쇼핑 깨지 마라 제발 19만원 좀 깨지 마라 그리고 반등 넣으면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아 진짜 잡주에 가까워요 짜증납니다 세게 던지지 마십시오 너무 쫄진 마세요 너무 쫄진 마세요 좀 비교적 닥터케이가 하는 종목 중에서는 잡주에 들어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와 그러나 왜 들어갔다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 위를 탄탄하게 그래도 좀 지저분하기는 했으나 코스닥이 그렇게 낙폭 강할 때 안 빠지고 있어서 반등해서 정거점까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 중에 하나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바이오주는 별로고 그 중에 최고 괜찮아 보이는 추세였는데 생각보다 흔들림 너무 심해요 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외국계 보이십니까 외국계 쭉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깨지면 조금 비중 축소해야 되겠다 마인드 가지고 계세요 외국인 사고 있다고요 적어도 그죠 얘들이 자기 보유 비중 봤을 때 평균 단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17만원과 22만원이면 5만원 갭입니다 그럼 2만 5천 더하면 19만 6천원입니다 자기도 평균 단가 인근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 너무 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위험관리는 하셔야 돼 뉴스 나왔네 뭐 나완까 한번 보자 야 홈쇼핑 매수 유지 목표가 25만원 매수 유지 GS 홈쇼핑 송출 수수료 부담에 저조한 실적 야 실적이 약세를 났네 그죠 음 다만 할인권 환인 환입액 실적 전분기 실질적으로는 아 플러스로 넣습니다 일단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일단 매수 의견도 났네요 그죠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동안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뭐 몰라서 좀 불안했다면 자 희한하게 올라갈라고 폼 잡네요 여기 지키면 돼요 실적 나와서 불확실성 오히려 해소됐습니다 자 어떤 현상들을 많이 봤다 실적 좋다고 나오는데 개패듯이 패는 거 많이 봤죠 희한하죠 자 실적 약세라고 일단 발표는 됐습니다 자 티켓은 봅니다 일단은 자 LG유플러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겠어요 양호입니다 15,000원 깨면 쫄 필요 없다 했습니다 이게 쫄 필요 없어요 지금 주도주예요 주도주 통신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 관심있는 종목이에요 NC소프트 방학도 다가올거고 나중에 그 다음에 신작들 게임주들 자 방학 맞아 방학 맞이해서 11월 12일에 강세를 쬐포 보이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 괜찮아요 그죠 한번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리니지 페인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자 게임 회사 강력합니다 NC소프트 닥터케인이 1등 아니면 안해요 다른 종목 안했습니다 일단 야 지지에 쏘쩍 피 SK이노베이션도 지지권에서 일단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안도 체크하도록 하죠 자 밑으로 쳐지면 안되는데 지금 약간 쳐지고 있습니다 양아 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너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와 니 화면발이 진짜 잘 받는 것 같아 와 실물도 이쁜데 동영상 진짜 이쁘게 나와 너 깜짝 놀랐다 야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이쁜데 이 정도 이쁘진 않은데 싶었는데 차 안에서 찍은 거 있잖아 와 너무 이쁘게 나왔다 진짜 하하하 삐졌냐 실물보다 더 잘 나왔다 해서 난 거짓말을 잘 못해 있는대로 이야기한다 야 각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거 니가 아는 것 같아 카메라를 하하하 하하하 닥터케이가 언젠가는 카메라 들이대면서 카메라 들이대면서 방송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 그때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카메라빨 잘 받기 때문에 리포터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 TV 리포터 동급 최강 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시박시박해요 자 미국이 하락폭 물론 있었습니다만 장받을 자리에서 받은 것 뿐인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락했는데 이런 시박 문 열고 보니까 마이너스 1.21% 하락하고 있네요 아 여러분들 아 그러나 긴장 늦추진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그래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급 최강 양이였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할 날이 오지 않겠냐 양아 양아 진짜 몇 번 돌려봤더니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양이는 우리 채팅방이 비타민입니다 바이타민 통통 튀는 목소리와 애교 넘치는 그런 채팅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타민 역할을 잘하고 있죠 러뷰 러뷰 양 포트폴리오 빠지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만은 크게 쫄이진 않아요 자 LG유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아 플러스권으로 전환 시도는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밑으로 쳐박히는 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밑으로 꼬로 박히는 게 정상인데 자 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왜? 주도주거든요 평균 단가 분명히 어느정도 계산 나온다 했습니다 NC소프트 자 시장 약세인데도 플러스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 신고가 자 진짜로 신고가인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진짜로는 아닙니다 단기 고점대 인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에요 이런 거 쉽게 던지는 거 아닙니다 닥터K가 스케일퍼이기도 합니다 5초 10초만 해도 매도하긴 하지만 쭉쭉 며칠째 끌고 가고 있다 시장 판단하면서 주가의 흐름 판단하면서 5일째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닥터K 무조건 단타꾼 아닙니다 시장 판단하고 종목의 상황 판단해가면서 5일도 끌고 간다 5초 10초만 해도 던지는데 상황 판단하면서 5일도 끌고 간다 자 좋은 모습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홀딩 유한양행 유한양행 잘가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뉴스 잠깐 보긴 봤는데 모르겠어요 유한양행 뭐때문에 올리시는지 한번 봐달라구요 그 뜻입니까 일단 봅시다 오메 상황까네 들고 계십니까 무슨 유산을 봤는데 좀 상황까네 와 다 죽인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여기 잘 안보이죠 저 찾았어요 한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 뭐라구요 모든 이평선 갭으로 그냥 갭상승해서 점상한가 베리베리베리 굿인겁니다 야 무슨 뉴스 보긴 봤는데 아침에 무슨 뉴스입니까 와 죽이네 아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취해서 쇼핑 뭐야 이거 진짜 짜증나 이거 아 여기 세게 깨지면 안된다 했습니다 세게 던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살사살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19만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세게 던지면 안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세게 던지면 내가 밑으로 추가 하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대놓은 거 10주 한꺼만 다 죽이지도 마세요 12개 있는데 12개 죽이면 별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런 거 팁이에요 10개 나오면 9개 정도 던지고 사살사살살 던지세요 아시겠다 위에 대놓으면 안된다 했어요 우리가 가로막는 겁니다 호가 갭이 커요 그러니까 세게 던지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왔어요 19만원 안깨면 별 문제 없는데 하도 왔다갔다 잡초처럼 움직여요 NC소프트 강하게 가네 던지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던지에 시그널 안 나왔어요 자 시장 체크합니다 자 선물 매도 나오고 있죠 선물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굿이에요 자 하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 개인이 굿입니다 기관이 땡기고 있어요 굿입니다 현재 요거 안 쳐지고 위로 땡기면 굿입니다 이게 밑으로 이제 쳐진다고 개인들이 선물 매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러면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하고 같이 선물 딱 땡기면서 올리면 장 터납니다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지수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식수양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이상은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자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대로에요 그대로에요 궤적이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이 더 안 던지고 1300개약 지금 던지고 있는데 축소시키고 개인이 매도로 많이 쳐지고 기관은 적당하게 그냥 그만 그만 그러면 돼요 그거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풋옵션 17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굿 일단 굿 밑으로 쳐진다고 풋옵션 들어오고 있어요 주식수양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들어오면 치수 잘 안빠진다가 원래는 맞아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17억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10 아닙니까 10 외국인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된다 3번 풋옵션 중요한데 외국인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수급 좋은 종목들 해야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종목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패고 있습니다 잘 가겠습니까 일단 못가요 자 여기 못갈만한 자리에서 못가는데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좋습니다 개파락에서 대박 퍼렇게 떨어지면 안좋아요 땡겨 올려야 됩니다 빨리 땡겨 올릴 수 있을만한 상황은 어느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개인이 풋옵션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100억 이렇게 늘어나면 차근차근하게 30억 50억 늘면서 계속 포기 안하고 위로 땡기는데도 포기 안하고 물타면서 풋옵션 더 추가해가지고 50억 100억 늘어나면 땡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외국인 선물 오늘 이거 현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튼 튼거 같아요 장후반 중반 이후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빨리 하려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더듬더듬 하려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선물 합해서 프로스콘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급선무고요 선물로 땡기면서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선물 딱 땡기면서 위로 들어 올리면 장 그래도 아래 꼬리 정도 달아주고 반등 시도가 놓으면 좋겠습니다 배암치료제 1조 4천억 기술 수출 자 여러분들 내가 세력이다 진이 제약 딜러입니다 직접 병원에 다니면서 제약 딜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오 쪽에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참고 가능합니다 경력전부터 15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에 발빠른 소식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우리 아까 무슨 뉴스 봤는데 그래 그 뉴스 있는 모양이네 뉴스 왜 닥터케인 뉴스 그냥 실렁실렁 봐요 실렁실렁 봅니다 이야 유한양행 제가 알기로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 재산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분이 자재가 외동딸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나 그분한테 거의 물려준 거 없습니다 집 한 채 물려줬다던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 맞냐 니가 잘 알잖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닥터케인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저께 어 많은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양양이 하고 3시간 서 있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야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그죠 여기 NC소프트 홀딩 분명히 여기 깨지면 던지라 했지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더 홀딩 자 트레일링 스탑 올립니다 트레일링 스탑이 뭐냐 내가 수익 실현하고 있는 수익을 끊어내는 지점 올려갑니다 조금 더 올려 44만 8천원 여기를 강한 엄봉 깨지면서 여기 인근으로 막 심하게 깨지려면 그때 던지세요 이제는 요거보다 좀 더 올립니다 조금 더 올립니다 이거 여기를 장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어요 전부 양봉입니다 이런 이전상 잘 봐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계속 양봉입니다 누가 땡기고 있어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이네 일단은 이해됩니까 급하게 던질 필요 없어요 쫄 필요도 없고 시장 안 좋은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하나 U플러스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급 낼 필요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만 그만하니까 그렇고 자 GS홈쇼핑도 4% 마이너스 4% 대이긴 하나 여기를 강하게 반등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9만원 깨지면 조금 위험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니가 그건 모르는 모양이다 유한양의 스토리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야기 이어가자면요 시장 잠깐만 한 번 더 체크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선풍기를 선풍기를 끄딱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인줄 아세요 닥터캔 깎아방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실 하의실종 해가지고 선풍기 너무 추워가지고 바지를 입었는데 선풍기를 끄니까 너무 깎아져요 선풍기 지금 다시 켰어 켰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이 푸드옵션 20억으로 늘어납니다 일단 양호 어떻게 어떻게 체크리스트 푸드옵션 이거 계속 늘어나면 양호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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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계속 올라가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선문은 뭐다 선물 빨리 땡기 올려야 돼 빨리 그래도 기관이 좀 땡기고 스타잉입니다 아휴 오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조정타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급등을 4일동안 급등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그렇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거도 있고 미국에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좀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뭐 뉴스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11월 7일 8일 또 연이어서 FOMC 또 열리고요 그죠 우리 옵션 만기일이 있고 상당히 변동성 심한 그런 오늘 이번 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흔들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 저항권까지 다이렉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받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세게 받으면 안 좋고요 아래꼬리 달면서 땡겨 올려야 돼요 자 잠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잠깐요 호가 딱 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한꺼번에 다 던지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던지면 안 돼 자 이것 좀 챙깁니다 뭐 NC소프트 조금만 챙기세요 다 던지지 마세요 사사사살 3분의 1만 챙깁니다 3분의 1만 여기 여기 사사사살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세게 던지면 내가 밑으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살 던지세요 살살 3분의 1만 그리고 여기 3분의 1 던졌으니까 이제 44만원 정도 깨지면 내지는 여기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조금 더 던지세요 20일 깨지면 그리고 여기 아 여기 깨지면 다 던지지 마세요 일부 아주 소액 남겨놓고 청산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정거점 입력까지 왔기 때문에 다 던지지는 않습니다 살살 던지를 했습니다 분명히 세게 던지면 내가 줄까 내려가게 만들어요 살살 던지 살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챙길랍니다 그리고 현금 딱 들고 있으세요 오늘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할 확률 높아요 나중에 장 중반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조정 조정권입니다 일단 현금 확보 포토폴리오 100%에서 조금 현금 확보합니다 현금 1,2,10% 정도 확보할 겁니다 오늘 나머지는 아직 홀딩 외국계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게 던진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네 그죠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 단단해요 자 뭐 여기가 엄청난 장원권인데 공부했죠 주말에 여기 엄청난 장원권이라고요 이거를 대박 대박 뛰어올랐습니다 그럼 여기 뭐로 바뀐다 자 양양은 뭐로 바뀐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적어보십시오 뭐로 바뀐다 그렇죠 지지로 바뀌어요 안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 대박 이렇게 푸륵게 떨어지면 밑으로 쳐지는게 정상이거든요 이평선 3개가 바치고 있습니다 볼린즈밴드 하단입니다 확장됐다 수축기간이에요 수축은 어떻게 된다 박스권 그럼 여기 적어도 여기 올라올 수 있다 지지선이다 하단은 이평선 지지에다가 볼린즈밴드 지지에다가 지지선으로 봤을 때 지지권이다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여기 인근까지 올라오면 끊고 나옵니다 21만원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어 쫄 필요 없습니다 LG유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넥라인 넥라인 깨집고 강하게 반등 나오면 모르겠으나 강하게 반등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500원 정도 선거면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분명히 이해겠어요 너무 세게는 끊을 필요 없고 적당히 끊으면서 가세요 쥐쥐이야 양양 쥐쥐이야 좋아요는 몇 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83분 계신데 좋아요 서른게 이런 거 있으면 다음부터 방송 진짜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하하 아유 미치겠다 진짜 43개 반밖에 안 돼 지금 시간도 오버했어요 2분 오버했는데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 회사 출근 1시간 늦추면서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마음 조금 안 편하고 불편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요도 누르기 힘드십니까 알겠습니다 하 전기전자 낙폭 심하죠 왜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래 많이 빠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많이 올랐네 그럼 오늘 조정받겠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좋아요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그러면 세로로 핸드폰 보고 계신다 중단 오른쪽에 보면 꼽혀 있어요 실시간 채팅 꼽혀 그거 한번 온 다음에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두 칸 옮기면 다시 채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 3번 움직이면 돼요 닥터케인은 목 터져라고 한 시원 동안 거의 쉴 새 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무슨 래퍼 같아요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노래 열창하고 목이 다 쉬었어요 그렇죠 자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제가 힘내요 제가 로보트입니까 힘 안 주시는데 힘 못 내요 저는 자 NC소프트 추가 하락 안 하고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만 던졌으면 스톱입니다 더 던지지 마세요 더 던지는 기준은 44만 4천원 정도 깨지면 또 좀 더 던집니다 다 안 던져요 왜? 추세 좋기 때문에 다 던지는 거는 43만 8천원 정도 고려하고는 다 던집니다 에이 여기서 다 던지면 좋지 더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그렇게 던질 것 같으면 더 다 던지지 아 더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추세 좋게 끝내주기 가는데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것도 안 죽을 것 같아 일단 자꾸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넥 라인이거든요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가 근데 깨지면 밑으로 꼬로 박혀야 되는데 안 꼬로 박힌 데 있죠? 평균 단가 대충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 SK이노베이션도 별 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자 GS홈쇼핑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주부 여러분들 집에 시간 나시면 GS홈쇼핑을 틀어놓고 좀 봐주십시오 하하 GS홈쇼핑 살려야 됩니다 실적 안 좋았다 하네 아까 뭡니까 뭐 수신료인가 그거 사용료 때문에 힘들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시청해주세요 그래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불학 불 불확실성 일단 해소 됐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완전 좀 잡조에 가깝거든요 다음부터 안 해 진짜 안 해 코스닥 위로 땡겨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했습니다 셀트리어는 여기서 멈춘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화됐어요 일단 멈췄어요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말에 공부했던 사람들 와 희한하게 멈췄죠? 이상할 것입니까 벌써 끊어오는 데입니다 이러한 핵심 포인트들 알려드린다 했는데 강연에 물론 많이 오셨습니다만 28분 오셨어요 제 같으면 모든 거 다 접어두고 왔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본인의 선택이었겠죠 상관없어요 오신 분들은 끝내주는 팁 다 받아갔다 맞죠? 여기 가니까 다 멈추지 않습니까 이거 잘 안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어는 23만 5천원은 안 깨져야 되고 23만 안 깨져야 돼요 위에 24만원 위로 강하게 24만 5천원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거 체크하셔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시장 커브를 슬슬슬슬 그리면서 자 요거 페이크 내지는 진짜로 밑으로 세게 때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일단 제 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60일이 깨지면 목이 따있는 자리인데 밑으로 대박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은봉 크기가 점점점점 작으면서 커브 틀죠 반등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도주 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왜 푸드옵션 26억으로 계속 느리고 있네 땡큐 그러나 외국인이 이거 자꾸 느리면 안 돼 그러나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어 비교적 다행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 2500개 때리고 있는 건 빨리 거둬들여야 돼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당기면서 뿌러스권을 다 돌려냅니다 마이너스 5000개에서도 뿌러스권을 돌려냅니다 너무 실망하지는 맛이 돼 여기만 지켜내면 일단 돼요 나쁘긴 한데 지금 낙폭 좀 있어요 마이너스 1.35%인데 2063 2063 안 깨면 돼요 여기 딱 지지하면 돼요 강한 반등 나온다면 반등할 수 있고 오늘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항반등은 당연한 모습이고 다만 크게 안 밀리고 아래 꼴이 좀 달아주고 뿌러스권까지 가준다면 매우 좋겠다 그것은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그리고 개인이 푸드옵션 느리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 같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중국 뿌러스권으로 출발하는지 아니면 밀리는 게 적당한 당연한 자리인데 오히려 더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강하게 밀리는지 체크하시고 선물 체크하십시오 미국 선물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마이너스 0.28 추가 하락 할 수도 있다는 모습입니다 아직 몰라요 이 정도는 아직 모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3 자 아침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10분 더 연장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 변곡점입니다 왜 미국 아까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선거 내지는 FOMC 어떤 발언 나올까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심할 수 있다 그러면 달라들면 되냐 안된다 수익나는 거는 적당하게 챙겨나가시고 공격적으로 하는 타이밍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4일 연속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권입니다 이틀 이상 정도는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누가 무료방송 이렇게 합니까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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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닥터케이아 암 닥터케이아 암 닥터케이아 암 닥터케이아 누군가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이야 부쩍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암 닥터케이아 раза 가 boy 상관애 일 일 일 일 일 일